야, 봄청이 드디었습니까? 봄청이! 이거, 이걸 한번 띄워줘 봐요. 어, 탱보의 바스판 오픈합니다. 나도 계속 찜찜해, 이게. 찜찜한데. 어느 부분이? 자, 이게 화자가 누구야? 나야, 나. 처음에 나야. 그 전 가사가 쉬어갈 곳이 필요해. 나는 지금 쉬어갈 곳이 필요해. 뒤에도 너무 많이, 아주 많이 남들에게 상처 입은 나는. 나야, 나. 내가 똑바로 하려 하면 내가 욕을 먹지. 어? 내가 솔직히 하려 하면 화를 냈지? 이게 이상하다, 이거지. 화를 내가 낸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똑바로 하면 나는 욕을 먹고 이게 지금 안 맞아. 앞줄하고 뒷줄하고 그러니까 이게. 글자수는 안 맞지만 약간 화를 당하거나. 내가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기도 앞에도 욕을 먹고가 아니라. 내가 욕을 했지. 욕을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화를 내고. 아니면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뺏고, 내가 뺏고, 내가 뺏고, 내가 뺏고. 왜 뭐야? 뭔데? 아, 뭐야? 아, 뭐야? 어, 조심해요. 너 모기 잡았니? 아, 죄송합니다. 순환이 잘 안돼서. 어, 뭔데요? 그럼 화를 입지. 화를 입지.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노래 나오네요. 노래 나오네요. 노래 나오네요. 그렇지, 그렇지. 화를 입지면 이게. 말이 맞지. 아니면 욕을 하고. 아니면 욕을 하고. 너무 욕을 먹으라고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화를 냈지도 너무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입지가 냈지도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자, 아니 힌트 쓸 수 있잖아요. 품청이도 괜찮고. 품청이도 괜찮고. 품청이 사서 아주 그냥 들들 볶아볼까 한 번? 아주 그냥 아주. 볶아버려? 뭘 볶아요. 선택. 친구가 영웅이 되려면 약간 이런 거 어때요? 25번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게. 아니면은. 펭구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펭구가 영웅이 될 상인가? 대답해. 상상하게. 자, 갑니다. 청하 청하 품청하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청하 품청하. 내가. 영웅이 될 상인가? 영웅이 될 상인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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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라고 하면 대박인데. 영웅이 될 상인가? 내 이놈 어이여 줄 거라. 어디 아랫껏이. 시간을 끄느냐. 대하. 어서 말아라. 대답을 준비하는 품청. 아하. 진짜 영웅이 돌아갔다. 품청이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이냐. 네이야? 여여여 죽지 못할까. 말을 하거라. 네이. 네이. 오오오오. є사합니다. 여기에 넣어서. 반하이. 하아. 비하. 비하. 하세요. 취발해. 오오오. 질문이 아주 어지러지는 합니다. 자,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2차 시도 드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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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취야! 거의 뭐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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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화려하니 내 꽃값은 욕을 먹고 솔직히 화려하는 꽃궁화의 질 지하 입질! 지하 입질! 이 몸이도 들린다! 와, 대박! 입에 비읍이 들려요, 심지어! 나는 이브지로 들렸어, 이브지! 그러니까 이브지! 저희 똑같은 음원이에요! 귀찮아다! 뭐 손댄 거 없어요! 봄청이 가끔 쓰니까 재밌네! 재밌네! 아니, 조그맣게라도 넣어놓으면 좋아요! 탱고 추위가 가끔! 와, 태현 멋있다! 마무리하러 갑니다! 영웅이 됐어! 내가 영웅이 될 상인가! 꼭 화를 입지! 아예 입지네! 이게 없어지기가 좀 그르네! 입지야 대박이다! 화려하면은 아니라 화려하니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화려하니! 꼭 한 번 화를 입지! 솔직히 하려하니! 솔직히 하려하니! 솔직히 하려하니! 들었을 때? 네! 솔직히 하려하니! 와, 내 타이밍인데! 오, 진짜! 잠깐만! 솔직히 하려하니! 같은 프로였거든요! 딱 내 타이밍인데, 이거! 그리고 틀리거든! 저도 굉장히 팬인데! 팬인 이유가 이렇게! 본인에게는 정확히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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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처음이야! 알겠지! 알겠지! 팬이죠! 너무 팬이고! 진짜 쇼미1 때부터 팬이었어요! 쇼미1 때부터 팬이었어요! 쇼미1 때부터 팬이었어요! 쇼미1에 나오질 않았는데! 팬입니까? 팬이 있어! 팬 치여간 문제다! 마마 가시지요! 이대로 갑니까? 아, 기리보이 안타깝습니다! 아, 기리보이! 굴러! 연기 진짜! 주세요! 최악이네, 연기가! 똑바로 하려하면 꼭 한 번 욕을 먹고! 솔직히 하려하면 꼭 화를 입지! 랩을 되게 열심히 해요 항상! 진짜! 나이스! 느낌이 좋아요! 결과! 느낌이 좋아요! 레드냐, 블루냐! 실패냐! 성공! 빨리 보여주세요! 오픈! 하키리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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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 이로 들렸을 거야 이해해, 이해해